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 잘 낫지 않고 그러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최근에도 저희 채널에 댓글에다가 자세한 질문을 주셨는데 글로 답변 드리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이 정도 답변은 여러분과 함께 보셔도 좋겠다 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내용이거든요 끝까지 잘 보시고 여러분들 궁금증에 조금이라도 해결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데 그 치료 방향을 물어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쭉 주셨는데 세 개로 나눠가지고 답변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분이 2년 전에 고관절에 통증이 엄청나게 찌른 통증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꾸준히 운동을 하고 많이 효과를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연골이 더 달아 있다는 거예요 왜 나의 통증은 줄었는데 연골은 달았다는 것인지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 답은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은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 달아버린 연골 때문에 아프다 이런 선입견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연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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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일단 관절이 아프면 아프다는 것 자체는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증은 놔두고 연골 때문에 아프다고 연골에만 자꾸 집착을 하고 있는 거죠 연골이 달아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무릎이나 고관절의 연골뿐만 아니라 목 허리에 있는 디스크들도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점점 줄어들어요 바로 그것을 달았다고 표현하는 건데 나이 먹으면 주름 생기고 탄력 떨어지는 것처럼 연골과 디스크들도 수분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연골이 달았는데도 아프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 중에 퇴행성 무릎관절 사기돼서 오신 분이 있거든요 제가 여쭤봐요 전에는 아프지 않으셨어요 하고 그러면 전에는 별로 아프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아퍼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4기라고 그런데 2기 3기에도 아픈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건 근데 염증 때문에 아픈 거지 연골 때문에 아프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까 제가 피부 말씀드렸는데 노화 수분 줄어드는 거 우리 주름 생겼다고 그걸 병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그쵸? 연골이 달아서 얇아져 가는 거 그것 자체를 병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연골이 하나도 없으면 아플 수 있죠 그때는 수술도 고려해야 되고요 하지만 그 전에 퇴행성 단계에서는 연골 때문에 아프다라고 단정 지으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제일 나쁜 거는 연골 다룰까 봐 운동 안 하는 분들이에요 안 쓰면 못 쓰게 됩니다 2년 전 이분처럼 운동을 통해서라도 통증을 줄어낼 수 있어요 바로 만성염증이 운동을 통해서 줄어들기 때문이죠 어찌되었든 운동할 수 있다면 운동할 수 있게 하고 운동하는 거 움직임을 늘게 하는 걸 목표로 치료를 계획을 세우는 게 옳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이분이 올해 2022년 들어가지고 연골 재생을 위해서 PRP 주사와 줄기세포 주사들을 맞으셨대요 처음에 좋았는데 좀 무리하고 아프고 난 다음에 한 달 전부터 또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MRL 찍어봤더니 연골이 달았다 연골이 또 달았고 그리고 디테골투에는 염증도 있고 그리고 청골장골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골반과 엉덩이뼈에 가느다란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그 원장님과 이 환자분이 당황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답을 드리면 중요한 포인트가 연골이 달고 천장 관절에 금이 갔다예요 이런 분들은 이 고관절과 골반 쪽 이 뼈들로 충분히 혈액이 공급되지 않고 영양 성분이 좀 부족했다 잘 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프로로, PRP, 줄기세포 이런 치료들이 염증 반응 뒤에 원래 따라오는 그 회복 반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복 반응을 이용하기 위한 그런 원리를 활용해서 하는 치료인데 회복 반응이 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사 맞고 야 와서 일을 해 관절을 튼튼하게 이렇게 막 명령을 내렸는데 일할 일꾼이 없는 거죠 이렇게 양질의 혈액과 영양 성분이 잘 공급되지 않으면 PRP 주사든 줄기세포든 프로로세라피든 이런 주사들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런 게 잘 공급되지 않으면 회복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회복력으로 올려야 만성염증 해결되고 뼈도 튼튼하고 그럼 연골도 좀 더 튼튼한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지인분 중에 원정외선열치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연골 재생에 아주 효과가 좋다고 권해드렸대요 근데 이분이 뭔가 촉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뭔가 괜히 했다가 독되는 거 아닐까?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 치료를 하게 되면 고열을 이용하나봐요 그래서 되게 땀을 뻘뻘 흘리게 되는데 제게는 독이 될까요? 오히려 화가 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제가 드린 답은 원정외선 치료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아무리 좋은 치료라도 이분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잘해야 본전일 수 있다 이렇게 답을 들었어요 왜냐면 이분이 앞에 뼈에 실금이 갔다고 하셨잖아요 골반 쪽에 큰 뼈인데 여기에 금이 살짝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골수가 부족한 거 신장의 만성염증이라고 보는데 비유한다면 뼈가 좀 삭는다? 뼈가 삭아요 이런 표현 젊은 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중년 넘고 퇴행성 관절을 믿는 분들은 그 느낌이 좀 오실 텐데 이 뼈가 삭고 골수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단단해도 약간 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니까 뼈에 변형이 생겨요 손가락 뼈가 변한다든가 아니면 무릎관절 주변에 핫 무릎처럼 뼈가 툭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척추관 협작증 이런 분들 보면 뼈가 자라서 공간이 좁아지죠 이런 게 뼈가 변하는 거예요 이런 뼈의 변성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신장의 만성염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땀 한 방울 허투루 흘리면 안 돼요 운동 통해서 땀을 적절히 배출하고 그렇게 해야지 함부로 땀을 지워짜내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잘해야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올렸던 협작증 치료 사례 있었잖아요 그 분이 어떤 점 때문에 좋아졌는지 여러분 함께 봅시다 올렸던 그 포인트가 이 분이 본래 땀이 없던 분인데 사우나를 통해서 너무 과하게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횟수 줄이고 땀 흘리는 양도 좀 조절해 주세요 했는데 잘 따라 주셨고 그래서 협작증인데도 불구하고 소전이 좀 빨리 됐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여기 위에다가 좀 놔둬볼게요 궁금한 분들 한번 보시고요 클릭하시면 됩니다 암튼 그래서 투행성 있는 분들 중년 넘어갔다 이분들은 땀이 든 소변인데 되게 아껴야 돼요 그래서 사우나 같은 거 조심하시고 커피 같은 거 드셔가지고 자꾸 인효되는 것들 피하셔야 돼요 아셨죠? 커피 드시면 소변 자주 본다 잠 잘 못 잔다 이분들은 꼭 피하시고 신장의 만성염증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어요 어떻게 여러분도 해당사항 있으셨나요? 이 투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이런 점들 공통점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답을 좀 드렸는데 이 질문 주셨던 분이 그동안 치료 방향은 연골에 꽂혀 있으셨고 연골의 재생 방향에 필요한 그런 치료들 쭉 해오셨는데 생성 관절염 이제는 달아버린 연골 말고 나의 만성염증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방향으로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드렸던 거 바로 이렇게 아프고 그러면 근육들이 긴장이 되기 쉬워요 이분들은 관절들 잘 때려 주시고 마사지 잘 해주시고 비벼 주시고 그리고 적절한 영양 섭취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트레칭 이 근육의 피로들을 풀어주는 스트레칭들에도 꼭 관심 가져주세요 그런 스트레칭 운동 방법들 관절 푸는 방법들 저희 관절과 만성염증TV 채널에 쭉 있으니까 보시고요 꼭 실천해 보세요 실천해야 내 몸에 도움 되지 보고 마음의 위로만 해서는 그녀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준비한 내용 질문에 대한 답변들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뭔가 유익한 내용들 가지고 찾아뵙고 싶어요 질문들 좋은 질문들 있으면 이런 시간 다시 또 마련해 보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좀 덜 아픈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래요 안녕히 계세요